분신사바, 천천히 돌리세요. 분신사바, 오였때 고등살에 오셨습니까? 과연 점집에서 분신사바를 할 수 있을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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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할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누구나 하실 거예요? 실장님이랑요. 저는 안 할 거예요. 그건 우울하네요. 저는 겁이 많아서. 진짜 못하겠어. 저 못하겠어. 진짜로. 점집에서 원래 해도 되는 건가요? 물론 하면 안 되죠. 그렇죠?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네. 하면 안 되죠. 이유가 아니네요. 강량술이라는 거 자체가 혼을 부르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절대 따라 하셔도 안 돼요. 근데 점집에는 과연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했잖아. 점집에도 막 점집 갔다 오면은 뭐 소금 뿌리고 막 하는 사람들. 네.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점집은 개신이 있나 없나? 뭐 이런 것들? 네. 가봅시다.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? 손을 세 개를 여기다 거세요. 이렇게요? 네. 손에 힘을, 새끼손가락에 힘을 푸시고. 이렇게요? 네. 그냥 돌리세요. 돌려요? 네. 분인사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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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떼, 구다사이, 분인사바. 천천히 돌리세요. 네. 분인사바, 오예떼, 구다사이, 분인사바. 오셨습니까? 네. 사실상 너무 웃기는 아니죠? 그럼 여자이십니까? 어? 나도 전화했어. 오늘 실장님이 몸에 기준을 달고 왔나요? 우리는 조상인가요? 불신사바를 맞춰도 되겠습니까? 그럼 더 하실 말씀이 남아있으십니까? 저 그냥 손에 힘추면 안 되나요? 네 그럼 이 무당이 전해줄 테니 이 불신사바를 맞춰도 되겠습니까? 끝난 것 같은데요? 맞춰도 되는 건가요?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이거 보내 봐 이거 진짜 어려워 아니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진짜 이상해요 느낌이 같이 찢어야 된대요 네? 같이 찢어야 된대요 좀 가져가실 때 꼭 가져가세요 찢으세요 저 중간에 진짜 몸에 격렬을 뻔했어요 아니 저 실장님 팔 안 하시려고 힘주신 적 있죠? 네 근데 그때 움직일 때 저도 좀 소름이었어요 사람들이 보통 재미로 삼아서 하고 그런데 절대 재미로 삼아서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왜냐면 어떤 건 줄어들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게 이렇게 옳지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 도와주시 near 내 맥주 우리 마이 majors